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업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김치인데요. 상품의 개발장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민상 김치가 항상 맛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표님의 손맛입니다. 저희 유민상 대표님이요. 이 손맛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려 20년이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아주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추김치,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노총각김치. 노총각김치가 어디 있어요? 신내가 신내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신내가나 제가? 심지어는요. 좀 있으면 50이에요. 반 100살? 아직 멀었어요. 나 그때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02-9189-9406-0822-0822. 여기 저기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그만하라고. 전화주세요. 여기요. 저기 목이 마르면 물 좀 먹고 해. 또 괜히 전화 이상하게 받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전화왔잖아. 전화 빨리 빨리 빨리. 나 살아버렸어요. 뭐야 야. 야. 이제 살았다.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저거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정교한 오징난로 면도를 깔끔하게. 이중윤활 스트립으로 면도를 부드럽게.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유민상 김치. 뭐? 야. 무슨 상관 있어요? 이중윤활유랑 뭔 상관 있어 김치가? 자 그리고 저희 유민상 김치 여러분. 젓갈에 주목해 주세요. 저희 대표님께서요. 직접 만든 유민상 젓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숙성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네. 거모티티하고 알이 굵은 유민상 젓갈. 저기 잠깐만요. 띄어 읽기가 유민상 젓갈 이렇게. 유민상 젓갈.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체크로 여러분 저희 제품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드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저희는 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깨끗한 어금을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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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다 없지.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망신다고 하고 있어. 아이고 다시 사주고 잘리고 싶어. 아이고 정말 아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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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씨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구. 아이고 때리지만 마세요. 아니요 때리는 게 shows을 det에요. 할머니 할머니 그런게 아니고요. 할머니 그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아우 아니에요. 여전하시네요. 뭐가 여전해요. 여전하세요. 여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회쯤에서 우리 김수영 셰프님 모셔서 저희 제품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셰프님 오늘 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여주실 건데요 아이고 손으로 쭉 찢어 먹을 줄 아신다 그렇지 찢어가지고 뭐에다가 같이 먹나요? 두부에다가 먹으면 두부김치 끝내주죠 두부김치가 잠깐만요 지금 김치를 안 먹었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보쌈김치 보쌈과 함께 먹김치 저기요 저기요 김치를 같이 먹어야죠 뭐라는 거예요 김치랑 같이 잠깐만요 피자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말없어 뭐라고? 맛없다 그랬어요 지금?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싱싱 불어라 시원하게 불어라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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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불어라 유민상 김치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뭔 상관 있어 뭔 상관 있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유민상의 돼지 항정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고예요 아 축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